이렇게 되게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다음으로는 실제 리얼드 케이스, 즉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DECT라는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압축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저도 보안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던 프로그램일 정도로 사실은 잘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리눅스에서 제가 A.txt 하는 파일을 압축을 할 거면 DECT하고 인자로 A.txt를 주면 다음과 같이 A.txt DC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이제 이 DEC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압축한 파일이에요 처럼 이 압축 프로그램,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DECT라는 프로그램의 취약점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우리가 DECT라는 프로그램에서 크래쉬를 발생시키는 인풋을 찾아야겠죠 이 ASEN이란 프로그램은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메모리 커럽션 오류가 뜨는지 보여주는 도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취약점이 먼저 필요해요 어떤 취약점이 터지는 그 인풋을 만들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AFL 퍼즐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크래쉬를 발굴하는 작업은 저는 미리 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GitHub, 얘도 오픈소스거든요 Ctrl-C, Ctrl-V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AFL++라는 도구가 GitHub에 오픈소스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얘에 대한 설명까지 하기에는 너무 주제를 벗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퍼저, 이 AFL 퍼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나 다른 인터넷에도 정리된 저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AFL 퍼저를 사용해서 크래쉬를 다음과 같이 발굴한 다음에 다음 이제 다시 빌드를 할 거예요 이 DECT라는 프로그램을 빌드를 할 건데 이 Clang 옵션 이제 Clang 컴파일러 중 하나인데 이 Clang에다 ASN을 붙여서 이제 빌드를 할 거예요 즉 이 DECT라는 프로그램을 Clang이라는 컴파일러로 빌드를 할 건데 이때 아까처럼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옵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먼저 이 DECT라는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있는 경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들이 싹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따라 붙일게요 먼저 Make Clean으로 기존에 빌드해 있던 애들은 지워주고 이 CC 옵션을 통해서 다시 빌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참고로 이때 클랭이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APT 인스텔 클랭으로 미리 클랭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ke 명령으로 본격적으로 이 DECT를 빌드를 해볼게요 어드레스 세니타이를 붙여가지고 빌드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사실 지금까지 ASN을 설명드린 것도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ASN을 쓰는 경우는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스 코드의 양이 상당히 긴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앞에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짧은 애들은 사실상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그램인데 되게 양이 긴 애들을 분석할 때 먼저 퍼즐을 돌려서 크래시를 발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SN을 붙여서 다시 빌드를 해서 넣어서 어떤 종류의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형태로 주요로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빌드가 이렇게 돼서 덱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아까 미리 빌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친 건데 그래서 이 덱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DCF 옵션을 붙인 다음에 뒤에 있던 아웃풋에 들어가셔서 아웃풋의 크래시라는 경로 안에 아이디 여기서 보면 꽤 많이 있죠 아무거나 가져서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붙여서 넣으면은 이렇게 ASN 로그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아웃풋에 들어가서 크래시 경로를 가보면은 파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네들을 싹 넣어서 어떤 종류의 크래시들이 발생했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아웃풋 크래시 안에 있는 크래시 파일들을 인자로 덱트를 실행해서 DCF 옵션 갖다가 붙여서 실행하죠 ASN 로그 메시지들을 크래시.log라는 파일에다 다 저장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한 거예요 저는 어디다 작성을 했냐면은 이 덱트 경로 안에다 작성을 했고 이 run.sh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이 크래시.log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확인해보면은 아까 봤던 로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로그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아까는 스택 버퍼오버플로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힙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했대요 더 올려볼까요? 얘도 힙 버퍼오버플로우 얘도 힙 버퍼오버플로우 보니까 대부분 힙 취약점인 것 같네요 여기도 스택 버퍼오버플로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볼 거는 가장 맨 밑에 있는 이 크래시 어디야 이 스택 버퍼오버플로우를 분석을 해볼 건데 이 덱트 커먼 점 시에 478번째 라인에서 취약점이 터진다고 하죠 한번 이 소스 코드를 저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Ubuntu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볼 때 되게 이거 빔으로 하나하나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SSH를 사용해서 이 VS 코드랑 연동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근론으로 돌아와서 취약점이 터지는 라인이 어디라고 했었냐면 478번째 라인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었죠 보면은 478번째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PBT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스택 버퍼오버플로우를 분석한다고 했었고 이 보면은 478번째 라인에서 FileExitD.URLs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보니까는 해당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죠 즉 지역 변수니까는 스택 메모리에 위치할 거고 거기서 오버플로우가 터졌다라는 건데 보면 FileExitD.URLs라는 변수가 카운트되면서 이 FileExitD.URLs라는 변수 함수의 반환값이 계속 담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은 이 플러스 플러스에서 배열에 넣는 과정에서 이 FileExitD.URLs라는 변수가 255, 이 배열의 범위를 넘으면서 스택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의 범위는 0부터 255잖아요 256이니까 사이즈가 계속 얘를 넘어서 다른 지역 변수까지 덮다와 최종적으로 리턴 어드레스나 다른 메모리까지 덮어서 익스플로이까지 가능할 정도의 지약점이에요 한번 소스 코드를 다시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FileExitD.URL이 이제 지역 변수에 있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배열들이니까 이 FileExitD.URLs라는 변화하는 값들을 계속 여기다 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플러스하면서 근데 얘가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변수까지 다 덮어버리니까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까지만 봤을 때는 이 정도인데 한번 저랑 디버깅을 해보면서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여기 보이는 덱트 같은 경우는 이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를 붙여서 빌드한 건 아니고 그냥 맨 처음에 다운받을 때 같이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얘를 이제 gdb로 덱트를 붙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해야 될 함수가 좀 위로 올려보면 있는 덱트 프로세스 파일이라는 함수에서 취약점이 터졌었죠 이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로그를 이 ppt에 있는 걸 다시 봐도 ppt에 이게 안 보이니까는 다시 소스 코드로 가서 봐 볼게요 구분투 화면으로 가서 봐 볼게요 써보면은 콜스택을 보면은 메인함수에서 덱트 프로세스 파일이라는 함수를 우출했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취약점이 터졌었죠 이렇게 콜스택을 따라가면서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디버거를 붙인 다음에 이게 어디서 터졌냐면은 덱트 프로세스 이 함수에서 아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들어가서 터지는 루틴이 그래서 readf라는 함수를 우출하고 직후에서 터졌었죠 딱 여기서 터졌으니까 여기서 얘가 어딘지 보니까는 이걸 우출하고 난 뒤에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여기서 보시면 read-f 다음에 파일즈 url 서브 st라는 함수를 우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길을 우출하고 난 다음에 rax 이 서브 url 서브 st 함수의 반환 값이 이렇게 move로 rax에 들어있는 값이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 위치에다가 실행을 해볼게요 옵션으로 보면은 옵션으로 줘야 되는 값이 dcf 였고 그리고 주어야 될 파일명이 이거였으니까 저는 이걸 이미 바탕화면에 복사해서 빼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옵션으로 줘서 실행을 하면은 딱 이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rax에 들어있는 이 메모리를 어떤 메모리인지 보니까는 흰 메모리네요 이 흰 메모리를 이 rsp 플러스 이 위치에다 복사를 하는 건데 확인을 해보면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렇게 vm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스택 영역에다 복사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 반환했던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내려보면은 백트레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콜 스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맞추고 돌아갈 메인 함수가 어디 들어있는지 보니까는 딱 이 위치에 메인 함수의 주소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이 인풋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모리가 복사가 되면서 여기까지 쭉 복사가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는 리터 어드레스까지 덮어버리면은 이 덱트 프로세스 파일이 이 함수가 마치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리터 어드레스가 덮어버릴 테니까 계속 C를 통해서 계속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계속 포인터가 덮어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가 값이 덮여져 있는데 계속 뒤에 있는 포인터가 계속 덮어져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메모리를 덮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리터 어드레스까지 덮어버리면은 이제 익스플로잇으로까지 연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버퍼 부플러가 터지는 취약점을 오디팅을 통해서 다 찾는 게 아니라 앞에서 퍼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크래쉬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어드레스 세이타이저를 통해서 취약점을 쉽게 분류하고 루트커즈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버그헌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여나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이 ASN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은 더욱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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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